안녕하세요. 또보닝입니다. 오늘은 지챈이가 구매해준 택포팔만박을 소개시켜드릴거에요. 지챈이가 저번에도 큰 감에 구매해줬는데 이번에도 믿고 구매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예쁘게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챈이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지챈이가 개별로 구매한 2,000원인데 그거는 나중에 끝쪽에 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챈이가 원했던 랩핑지가 들어가요. 랩핑지는 제가 저번에 아마도 넣었었던 이 모찌포테프 랩핑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요렇게가지고 50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때는 제가 포장을 따로 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봉투가 두세트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 뭐냐 OPP 소봉투에 맞는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에 들어갈거 같고 요렇게 해가지고 소봉투는 두세트만 넣어드렸어요. 저번에도 넣어드려가지고 요렇게 두세트 해가지고 소봉투는 총 20장 들어갑니다. 요거는 요렇게 바닥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떡매가 들어가요. 지음부터가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떡매는 총 10권이 들어가요. 이런식으로 엄청 많죠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 메모 떡매모지 그리고 떡매모지는 저번에도 많이 넣어서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피자떡매모지 그 다음으로 요거 메모 떡매모지 핑크러브 떡매모지 레인보우 떡매모지 초코케익 떡매모지 그 다음 디저트 떡매모지 그 다음 눈돌이 결정 떡매모지 그 다음으로 체리 떡매모지 그 다음으로 토끼얼굴 떡매모지까지 해서 총 요렇게 10권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엄청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찬거 같은데 일단 계속 손해를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요거 요거는 어 그 간호사곰이에요. 요것도 인기가 많은데 무광으로 50장 그 다음으로 요거 50장 그 다음 요거 초코곰도 50장 그 다음 요거 베어도 50장 그 다음으로 나낙가미 50장 그 다음으로 요거 두세트 당근 두세트 그 다음으로 안전배송 두세트까지 해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많이 넣어들었어요. 벌써 이렇게 찬거 같은데 그 다음에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어 이제 인스랑 도무송들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거 투명인스도 제가 거의 요즘에 별로 안 넣어드렸는데 요거 하트인스 두세트 들어가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인스 두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요거 미도무송은 다섯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진짜 터질 정도로 채워지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 다음으로 또 50장 덩어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의사감이 50장 쿠키 50장 그 다음으로 유치원감이 50장 그 다음 유치원은 50장 더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요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수들 좀 들어가요 대량으로 보여드리면 포포와 이삼 인수 50장 그 다음으로 요거 강아지 꽃 인수 50장 그 다음으로 계란 인수 50장 그 다음으로 요거 포포와 이삼 인수 또 50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대량으로도 또 들어갔는데 보여드리면 요거 솜사탕 50장 그 다음으로 요란 뭉치 50장 그 다음 디저트 아니 디저트래요 비눗방울 또 50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보내요랑 받아요 라벨집 각각 50장씩 해서 총 100장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요거 뭐냐 이거 당근 당근 도구성도 50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 꽉꽉 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맞다 디테가 들어가는데 디테 이렇게 한 통이 들어가요 디테는 인물로 넣어달라 해서 인물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도안은 요런 도안이고 아마 블로거 걸로 알아요 이것도 앞으로 수선이 다 있는 요렇게 블로거 대로 한 통에 요렇게 챙겨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삼각김밥 까미 한 세트 아니 한 세트 50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캔 50장 그 다음으로 안전배송 50장 그 다음 피자도 50장 공룡도 50장 들어가고 그 다음 개별로 구매해 준 요거 요거는 약간 그런 스티커 같은 건데 요거랑 단짝 시리즈까지 해서 요렇게 2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온님 출처고 온님 출처 아니 온님 출처가 아닌 온님도 아닌 예율님 출처인 요런 도안이고 요거 50장 인스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얘를 요렇게 놓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요거 요거 뭐냐 그 일작까미 50장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임댁까지 요렇게 해서 총 들어갑니다 총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고 그 다음으로 쿠폰 렘봉이랑 덤을 제가 바꿔드렸어요 덤도 엄청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먼저 쿠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쿠폰은 총 요렇게 해가지고 몇 장인지 저도 기억이 안는데 아마 열다섯 장 있을 거예요 열다섯 장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핑크러브 20장 그 다음으로 굼돌이 20장 그 다음 레인보우 20장 요거 굼돌이 20장 그 다음은 초코게이 20장 피자 20장 그 다음으로 도모송기스 그 다음 요거 도모송기스 해서 이렇게 덤이 엄청 푸짐하게 이만큼 들어갑니다 정말 어디 놔두는 게 좋을까 여기다 놔두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쿠폰 렘봉 들어가는데 요거 5,000원짜리 이거 10장 모음 바꿔주는데 20장을 모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바꿔드렸어요 요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총 요렇게 해가지고 지친이가 구매해 준 택포 8만박이고 그 다음으로 개발불품 2,000원이었습니다 다시 구매해 준 지친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